가젤이요? 처음엔 몰랐거든요. 가젤이 뭐였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진짜 가젤 동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이것도 어느 정도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머리를 하면서 가젤 닮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요즘 팬분들께서 가젤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약간 새로운 동물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 나이니는 리기 나이니 닮았고 주기가 살짝 눈도 크고 하얗고 하잖아. 그래서 남은 형이 닮았다 싶고 남은 형은 준 형이. 준재가 평소에도 행동도 조금 느리고 말도 좀 느리게 아까 일찍 안 보이니까 내가 되게 봐. 가젤. 가젤 포지 다가가. 진짜 인간 아이스크 타임즈! 제가 민경 씨가 직접 최초 공개하는 모트다임즈 스포일러 이거 하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깨 약간 어깨 약간 요렇게 가젤. 와우! 포즈였어요. 와우! 뭔가요? 뭐 뭘 써야 된다는데? 네. 아 네. 축하합니다. 골로만! 골로 누가 더 과자 같은지 골라주세요 여러분. 평짜로 자신감에서 나오는 약간 이런 손동작과 어깨. 어깨 약간 요렇게 줄여 볼게요. 어깨 약간 요렇게 줄여 볼게요. 어깨 약간 요렇게 줄여 볼게요. 어깨 약간 털어 lectures.